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강사 김기현입니다. 방금 영상 앞부분에서 나온 메시지 잘 받으셨나요? 우리의 메시지 발신일이 2021년 11월 17일이라고 써있네요. 우리 혹시 올해 11월 18일 무슨 날인지 알까요? 우리의 D-Day 대수능이에요. 대수능 전날 우리에게 온 편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의 그 플래시 라이트는 모스부호예요. 모스부호라는 게 영화에서도 조금은 자주 사용되는 소재 중 하나가 되는데요. 뭔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또는 차원을 넘어서 또는 과거의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때 모스부호를 사용하는 이야기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방금의 라이트 이게 영어로 알파벳 C, 알파벳 A, 알파벳 N이라고 하더라고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200일이 남았습니다. 수능까지요. 선생님 200일이 남았는데 왜 퀘스트를 찍고 계시죠?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 200일이 조금의 의미부여를 해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바꿔나가서 나의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라는 걸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이렇게 퀘스트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이 퀘스트는 어떤 의도에서 첫 번째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냥 우연히도 핸드폰을 봤는데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에 이제 몇 년 전 오늘 해가지고 몇 년 전 오늘 사진이 딱 뜨는 거야. 눌러보니까 그 사진을 보니까 풋풋한 김기현이 보이죠? 그래서 몇 년 전에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애들이랑 지금 이제 중간고사 시즌이니까 뭐 팀플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뭔가 고등학교 때까지 넘어가면 그때 내가 학생들, 친구들과 함께 찍었던 이런저런 사진들을 보면서 와 내가 이때 과연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 내 상황은 어떨까? 또는 내가 그 당시 무슨 고민을 했었지라고 이제 조금의 추억에 젖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과연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 친구들에게 이입을 해본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 오늘이 수능 전날이라면 방금 11월 17일에 발신된 그 편지가 오늘이 수능 전날, 수능 전날에 이제 지금의 나에게 편지를 보낸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까? 기현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빡세게 공부해야지 라는 것들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한번 준비를 했어요. 우리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뭔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봐. 예를 들어서 내일 수학 시험이야. 수학 공부가 거의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수학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시간이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아요? 야, 나 일주일만 더 있으면 수학 100점 맞을 수 있는데 내일 중간고사에 대해서 또는 야, 딱 하루만 더 있으면 내가 진짜 수학 90점 이상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의외로 많이 있을 거예요. 저 또한 실제로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들 많이 했고요. 과연 내일이 수능이라면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보자는 거죠. 아마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공부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 든다면 수능 전날 든다면 야, 나 일주일만 더 있으면 탐구과목 또는 구경수 정도 점수 확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내가 30일 또는 100일만 더 있으면 진짜로 내가 원하는 대학교 그냥 정문을 뚫고 들어가겠다 정도의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며칠 남았다? 200일 남았다. 100일도 아니고 200일이에요. 200일이라는 숫자 꽤나 긴 시간이죠. 꽤나 긴 기간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와닿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지금이 4월 말이거든요. 2021년 4월 말 아마도 올해도 뭔가 이런저런 일도 각자에게 생겼을 거고 뭔가 공부도 많이 했고 문제집도 많이 풀어서 시간이 꽤나 갔다라는 느낌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껏해봐야 4개월 지났습니다. 4개월이 빠르게 간 친구들도 있겠지만 4개월 120일 정도가 돼요. 그 말인즉슨 올해 우리가 달려온 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이 남아있다구요. 그 말인즉슨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공부를 앞으로 해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해봤느냐에 따라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잘 설정하셔서 끝까지 공부하자는 거죠.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200일 동안 내가 어떤 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또는 어떤 거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가볍게 드리고자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로 수능 전날의 기현이가 지금의 기현이에게 야 너 제발 좀 수능 오기 전까지 이것 좀 하자 라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라는 것들을 몇 가지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단기 목표 설정하기 중요합니다. 지금 당연하게도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수능인 게 맞아요. 그렇지만 수능까지 꽤나 오랜 기간이 남아있다 라는 생각이 들다 보면 중간에 나타해지는 경우가 꽤나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중간에 내 자신이 잘하고 있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목표 설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선 6월 평가원이 되겠죠. 내가 그동안 상반기 동안 공부한 것들을 6월 평가원에 어떻게 쏟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내가 성적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을까 라는 걸 고민하면서 공부의 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런데 이 단기 목표 설정하는 과정에서요. 꼭 하나 추천드리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직접 종이에 글을 한번 써봅시다. 누구한테요? 나 자신한테요. 조금의 편지 느낌으로 써봐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글을 써볼 거냐면 첫 번째로 나의 구체적인 목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인생에 대한 목표일 수도 있는 거고 내 수능에 대한 목표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그냥 바로 단기적으로 내 유열평가원에서의 구경수 탐구에 대한 기본적인 등급 또는 점수에 대한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머릿속으로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구체적인 목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직접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 이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도 쭉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직접 써본 상태에서 아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시기에는 이것 정도를 해보면 되겠고 이 시기에는 이것 정도를 해보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객관적으로 지금의 내 상황 에 대해서도 돌아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주변 친구들은 이거 한다던데 벌써부터 이걸 푼다던데 라고 생각해서 나도 아 그럼 나도 빨리 저구를 해야겠다. 그런데 나는 아직 개념도 제대로 안 돼있고 기출도 제대로 안 돼있는데 문제풀이를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내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앞으로 뭘 해야 될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지금의 내 상황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거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저는 그냥 조언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하고 싶으면 해봐도 되고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6월 평가한 이후에 나에게 한 가지 편지 하나 써보세요. 기현아 6월 평가한 개망했지?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망했지. 지금처럼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겠다 라는 걸 직접 느끼자. 라는 식으로 한 번 정도 나에게 편지를 써보는 거 괜찮아요. 또는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한 만큼 정말로 원하는 성적 얻어서 축하한다. 기현아. 그걸 자신감으로 삼아서 그걸 동기부여로 받아서 수능까지 우리 화이팅 해보자 정도의 기본적으로 나에게 보내낸 편지를 지금 한 번 써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게다가 그때 내가 원했으면 그러니까 달성했으면 좋겠는 것들을 지금 한 번 고민해 보시고 그거를 이제 6월 평가원 이후에 한 번 펼쳐보는 거죠. 6월 평가원 가서 제가 한 번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 번 쓰기로 했죠? 그 쓴 거 오늘 저녁에 한 번 펼쳐봅시다. 과연 얼마만큼 이뤘을까요? 내가 원하고자 했던 목표는 이건데 내 현실은 이거네. 어? 왜 이렇게 갭이 생겼을까? 아 내가 공부가 안 했나 보구나. 또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왔지? 아 뭔가 방향이 잘못됐구나 정도의 피드백을 직접 내가 쓴 걸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방향성을 피드백하자.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직접 글을 써가면서 내 눈에 보이게 이 정도의 편지를 써보는 것 추천드립니다.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지금 이 시기에 많은 친구들이 고민하는 게 선생님 이제 대략적으로 뭐 개념 강의도 조금은 끝났고 뭔가 기출 문제도 여러 개 이렇게 풀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시작해도 되나요? 또는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하는 거 잠깐 멈추고 이걸 해도 되나요? 라고 이제 고민하는 친구들도 꽤나 많더라고요.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 새로운 거 당연히 하는 거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하던 거 제대로 합시다. 새로운 거를 하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게 있다면 과연 그 해오던 걸 완벽히 내 걸로 만들었을까? 정도를 고민하는 시간 갖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던 거 제대로 끝낸 상태에서 새로운 걸 하는 거지 하던 거 제대로 끝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변에서 얘들아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기출도 풀어야 되는데 개념 강의 다시 풀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거에 귀 팔랑팔랑 거리지 마시고 지금까지 공부하던 거 우직하게 끌고 나가자. 알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수학 공부라 하면 제발 좀 꾸준하게 그리고 적당하게 그리고 끝까지 첫 번째로 수학이라는 거 당연히 감유지가 중요하잖아요. 뭔가 계산하는 것도 꾸준히 하지 않다 보면 뭔가 2, 3점짜리 문제를 푸는데도 계산이 끝까지 안 돼 이런 경험들 꽤나 있을 거예요. 일주일에 5일에서 6일 정도는 꾸준하게 매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 너무 또 무리하시면 안 돼요. 뭔가 오버페이스에서 하루에 내가 한 200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하루에 200문제를 풀어버리면 하루 열심히 공부하고 나머지 6일 동안 야씨 나 어제 200문제 풀었으니까 나 엊그제 200문제 풀었으니까 나 그저께 200문제 풀었으니까 나 5일 전에 200문제 풀었으니까 이런 거에 위안을 삼으면서 일주일에 6일을 공부를 안 해버려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오버페이스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내가 적당량으로 꾸준하게 풀 수 있는 양을 정해서 일주일에 5일에서 6일 정도를 열심히 풀어달라. 마지막 끝까지 좀 합시다. 인강이 됐든 어떤 강의가 됐든 어떤 문제집이 됐든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일단 끝은 보셔야죠. 문제집을 풀었는데 절반까지 풀었어. 야씨 이거 양이 너무 많은데. 또는 야 이제 뒤에 남은 거 나 하기가 싫은 단원인데. 라고 해서 안 해버리면 언제 실력이 쌓여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꼭 끝까지 하던 거 제대로 해달라는 거. 알았죠? 그럼 이제 수학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6월 평가원까지 선생님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거 첫 번째로 각자가 갖고 있는 개념서와 기출문제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걸 목표로 삼아 봅시다. 각자가 갖고 있는 개념서 그 안에 있는 개념들을 내가 완벽히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 안에 있는 대표적인 유형들의 문제들을 바로바로 풀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에다 하는 기출문제를 내가 정말로 끝까지 다 풀어보고 오답 정리까지 피드백을 했는가? 정도를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선생님 아직 제가 기출문제를 풀 실력이 안 되거나 또는 기출문제를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풀겠는데요. 그러면 일단 6월 평가원 범위에 맞도록 한 최근 5개년 정도만이라도 무조건적으로 다 풀고 들어가셔야죠. 평가원 시험을 보러 가는데 그 이전에 나왔던 평가원 시험들의 문제들을 보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간다? 안되죠. 무조건적으로 일단 최근 5개년 정도라도 내가 무조건 다 풀고 오답 정리까지 하고 들어간다 라는 걸 마인드로 갖고 공부해주시고 수능 날까지는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평가원 문제 교육청 사관학교 까지 문제를 풀어주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6월 평가원까지는 그래도 범위에 맞도록 최근 5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는 무조건 풀어주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선생님 개념서 또는 기출문제 내가 다 했어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로 다른 문제들 풀어주셔야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교육청 사관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EBS 또는 이런저런 NG 같은 것도 많이 풀어주시면 될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도 많이들 질문하는 것 중 하나가 선생님 오답노트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라고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오답노트는 개인적인 생각 중 하나는요. 첫 번째로 이게 저 또한 실제로 고등학교 때 오답노트를 여러 개 여러 개 버전으로 만들어 봤어요. EBS 공부의 달인 그 당시에 고3의 김기현을 보면 그 영상 속에서도 오답노트를 만들고 있거든요. 멈춰! 오답노트 멈춰! 봐봐! 그 당시에 김기현에게 과연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효율이 있었을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 저는 오답노트를 어떻게 만들었었냐면 문제를 틀리잖아? 일단 문제를 쭉 써! 그 아래의 풀이를 다른 색깔로 써! 그리고 중요한 아이디어들에 대한 걸 형광펜으로 쳐! 그러고 나면 뭔가 만들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만들고 나면 뿌듯하거든? 맞는 걸 쭉 보면 야, 나 공부 열심히 했다! 라고 착각이 빠지죠. 근데 오답노트 왜 만들어요? 다시 보려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쓴 한글이 안 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직접 한 걸로 썼는데 이게 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럼 오답노트를 만드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아, 이거는 나한테 효율이 없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바꾼 방법이 문제를 직접 오렸어요. 문제를 오려서 그걸 연습장에 붙인 거야. 그리고 그 아래 풀이를 방금 했던 것처럼 그대로 풀이를 쓰고 중요한 아이디어 체크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쓰는 시간이 단축돼서 처음에는 조금 괜찮게 느껴졌었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안 봐! 만들기는 아는데 내가 안 보는 거야. 뭐 제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아, 이게 문제 오답노트를 만드는데 시간은 시간대로 썼는데 이게 내가 결과적으로 안 보면 이게 무슨 소용인가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오답노트는 제 개인적인 추천 중 첫 번째는요. 지금은 굳이 오답노트 만들 시간에 문제를 하나 더 푸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상황에서는 4월 말 정도가 되잖아요. 개념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기출 문제를 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엔젤을 풀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답노트를 만드는 것보다 그냥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잡아서 그 일주일에 하루 동안 내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일요일을 잡았다 생각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풀었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틀린 것만 그냥 연습장에다가 다시 한 번 풀어보는 거야. 일요일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일 잡고 틀린 문제만 가볍게 바로바로 풀어본다. 그리고 풀었는데 또 틀려. 또 틀리는 건 문제의 집에다가 체크를 해놔야지. 체크를 해놓은 것들은 이제 이후에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가면서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을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래서 지금은 굳이 뭔가 따로 오답노트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그 시간에 문제 푸는 양을 훨씬 더 늘려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푸는 양을 늘려주시기를 추천드리고 두 번째로 이건 나중 가서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답노트는 파이널 우리 파이널 시기가서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는 뭐 실모의 홍수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이제 이것저것 탁 치는 대로 막 푼단 말이야 많은 친구들이 푸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푸는 만큼 틀린 거 피드백하는 거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푸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틀린 것들을 제대로 체크 안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파이널 시기 가서는 오답노트가 필요할 수 있다. 뭐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틀린 문제들을 그냥 오려요. 그리고 그걸 따로 정리한다는 느낌보다 그 오린 문제 뒤쪽에다가 필요한 아이디어들을 간략하게 적는 거죠. 풀이를 다 적는 것보다. 그리고 그 오린 것들을 그냥 상자 같은데 그냥 모아놨어요. 저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그럼 모아놓은 것들을 이제 그 가끔 그런 날 있잖아요. 오늘 뭔가 수학 공부는 해야 되는데 뭔가 책상에 각 잡고 공부하기는 싫은 날 그런 날에 하나씩 뽑아보면서 문제를 쭉 보는 거지. 어? 이 문제에서 내가 무슨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지? 어?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아이디어가 뭐지? 라는 것들을 직접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끝까지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답노트를 그냥 활용을 해도 괜찮다. 언제? 파이널 가서. 지금 시기에는 굳이 오답노트를 만드는 것보다는 뭘 늘리자? 문제 푸는 양을 늘리자.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잡아서 틀린 문제 푸는 날을 잡고 공부하자. 가능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200일 동안 해야 할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조금은 하지 말 것들 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이 정도는 하지 말자 정도들을 간략하게 먼저 만들어봤는데 첫 번째 타인과의 비교 후회할 일 만들기 끊임없는 고민 계속 미루기 안 돼요. 첫 번째로 인간의 본성이라면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적당량은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타인과의 적당한 비교를 통해서 나의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비교를 계속하다 보면 나의 자존감이 갉아먹겨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야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 안 해보이는 쟤보다 왜 이렇게 나는 성적이 낮지? 야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하면서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안 돼요. 옆에 친구들은 벌써 이렇게 풀고 있다는데 나는 아직도 개념 강의야. 이걸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도 되나? 그 고민할 시간에 공부나 열심히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의 비교는 어쩔 수 없지만 그 비교에 나의 자존감을 점점점점 깎아내리지 말자. 두 번째 후회에 대해서는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죠. 후회할 일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방금 점심시간에 친구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말걸. 이 정도의 뭐 기본적인 후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이런 후회 있잖아요. 아씨 어제 나 잠들려고 딱 침대에 누웠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한 1시간에서 2시간을 더 늦게 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졸았어. 졸고 나니까 현타가 오는 거지. 아 어제 1, 2시간 그냥 일찍 자고 오늘 아침에 빡세게 공부할 걸. 그럼 보세요. 그날 그 정도의 후회를 했다면 그 다음날 그 후회를 반복하시면 안 되죠. 그 반복하도록 나를 그냥 놔두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후회할 일 만들지 않도록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자 정도의 기준이 잡혔으면 하지 맙시다. 세 번째로 끊임없는 고민. 당연히 공부하는 데에서는 고민이 필요한 게 맞아요. 그런데 공부 외적으로 아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거 풀어야 되나 아 저거 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할 시간에 문제 하나 덮읍시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방향 설정 방향 설정을 위해서 선생님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렇게 해야 되나요 초기에 고민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고민이 끝났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일단 끝까지 가보셔야지. 끝까지 가는 과정에서 방향 설정이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보일 때까지는 일단 하셔야죠. 그러니까 하기도 전에 계속 고민만 하면서 시간만 보내지 말자는 겁니다. 알았죠? 마지막 미루기 절대로 안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10분 뒤에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 주부터 해야지 이런 게 될까요? 절대로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9시 48분이야 야 나 10시부터 공부해야지 이런 거 제대로 될까요? 절대로 안 될걸요. 뭔가 9시 48분에 10시부터 공부해야지 근데 10시에 딱 침대나 뭔가 놀고 있던 거에서 딱 벗어날 수 있을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 순간 바로 실천을 하셔야죠.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 강의에 매몰되지 맙시다. 이거는 이제 조급한 마음의 중간 단계 뛰어넘기랑 이제 같이 이야기가 될 건데 지금식이면 200일 정도가 남았다 보니까 조금은 조급한 마음이 덜 할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뭔가 이것도 부족한 것 같고 저것도 부족한 것 같고 라는 생각이 들다 보면 직접 공부를 한다기보다 그걸 강의로서 채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아요. 강의를 듣고 있으면 착각이 빠지거든. 뭔가 이해가 되는 것 같고 뭔가 공부하고 있는 느낌이니까. 그런데 강의를 들은 만큼 그 강의에서 들은 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선 복습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그 복습 시간 없이 강의를 듣는 데만 치중한다면 절대로 실력은 오를 수 없다. 강의를 들었다면 그 강의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내 시간 무조건 만들어서 공부하세요. 게다가 조급한 마음에 뭔가 중간중간 단계를 뛰어넘어서 아 내 친구들은 벌써 이거 하고 있으니까 나도 빠르게 저거 해야겠다. 앞에 부분 하지 않고 안되죠. 이미 앞에 친구들은 앞에 단계를 다 차근차근 밟아 나간 건데 내가 이걸 밟아 나가지 않고 한 번에 뛰어넘으려고 하면 중간에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빡세게 따라가야지 뛰어넘으려고 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중간 단계 뛰어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제대로 끝까지 하자는 거 알았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으면서 많이 힘들 수 있는 현역 친구들과 N수 친구들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현역 친구들 힘들 거예요. 예심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주변에서 뭐 N수생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왜냐하면 뭐 학교에서 우리가 시간을 뺏기는 느낌도 들고 뭔가 그리고 뭔가 지금 중간고사 기간일 텐데 아 수능에 필요 없는 이 과목을 내가 공부하고 있어야 되나 뭔가 내가 선택하지 않을 과목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면서 시간이 뺏기는 느낌도 들고 지금 이 시간에 N수생 선후배 선후배는 아니겠죠. 선배 형 누나들은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야씨 나 올해는 못 가겠다 라고 이제 지뢰짐작 포기하는 친구들도 의외로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큰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수능 만점자가 나올 때 현역 친구들이 비율적으로 절반 정도는 항상 나온다는 거 어느 해에는 현역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해도 있을 수 있어요. 있었죠. 그렇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현역 친구들이 머리가 압도적으로 뛰어나서 그럴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죠.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벌써 공부가 그 정도 안 돼 있어서 저는 안 되는데요. 라고 지뢰짐작 포기하지 마시고 충분히 의리도 가능하다는 거. 남은 시간 동안 내 공부 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어떻게 빠르게 어떻게 빡세게 하셔야 될지를 고민하고 화이팅 하자는 거. 현역 친구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우리 N수 친구들은요. 조금은 다른 의미에서 불안감이 클 거예요. 뭔가 내가 공부는 하고 있는데 이게 올바른 방향인가? 또는 작년에 공부한 것처럼 내가 지금도 그것보다 훨씬 빡세게 공부하고 있는데 그만큼 내가 좋은 결과를 수능 날에 얻을 수 있을까? 정도의 불안감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런 불안감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능 전날까지도 당연히 그렇겠고요. 적당량의 불안감은 공부를 해야겠다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기는 너무나도 무책임 말일 수 있겠지만 그 불안감을 조금은 동기로 삼아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만큼 남은 200일 동안 빡세게 하자는 거. 우리 N수는요. 수학적 귀납법 느낌이 아니에요. 뭔가 예시가 이상한 것 같긴 하지만 우리 수학적 귀납법에서 초기값일 때 성립함을 보인 다음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면 K 더하기 1일 때를 고민하잖아요. N일 때 N 더하기 1일 때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N에서 끝내야죠? N 더하기를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 올 한 해 끝내줘야죠. 올 한 해 끝내기 위해서는 남은 200일 동안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해주도록 하세요. 자신감 갖고 파이팅 할게요. 마지막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인데요.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뭔가 다가올 미래에 이제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많죠.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수능날 정말로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 이제 근원적인 불안감이 될 텐데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다가올 미래를 순응하면서 뭔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느낌보다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충분히 바뀔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지금부터 내가 변하게 만들어 보자 라는 거예요. 이번 캐스트 영상을 만들면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과연 수능 전날에 김기현이 어떤 생각을 했었지 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조금의 근자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했었지만 첫 번째로 수능장에 들어갈 때 김기현은요. 자신감이 뿜뿜했거든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저는 이제 현역으로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3학년 그 1년 동안 정말로 빡세게 공부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공부양이 정말로 많았다. 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장 들어갈 때 이 정도의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야 나만큼 열심히 공부한 사람 없을걸. 그럼 내가 어려운 문제는 다른 애들도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휘말리지 말고 내가 풀 수 있는 거 제대로 풀자. 내가 틀리면 다른 친구들 같이 틀려서 등급은 내가 어차피 1등급 받을 거니까 정도의 멘탈 마인드 컨트롤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야 어떻게 그런 당돌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는 있지만 아마도 1년 동안 그 수험생활 동안 정말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빡세게 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수능장에 들어갈 때 정말로 2021년을 되돌아 봤을 때 정말로 어느 한 해보다 이 정도로 열심히 할 수는 없다. 정도의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화이팅 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알았죠? 그래서 수능날까지 저 또한 정말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치열하게 노력하면서 화이팅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퀘스트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른 영상 다른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 200일 동안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